이수 엔지니어링 저희 희수 엔지니어링은 1973년 창사 이래 카운터 자동검단기, 자동적재대, 통경기만을 생산해온 검단기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소비자와의 굳건한 신뢰만이 기업 성공의 지름길이라 믿고 제품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양심과 성실을 담아온 28년. 정직, 성실, 창의라는 사원 아래 전직원이 하나되어 생산나임과 공정공사, 보정률을 재판했을 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항상 전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 앞선 기업, 검단기 생산 28년. 그 최고의 기술, 정상의 명성 그대로 검단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히수 엔지니어링 컴퍼니